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자, 베스템이 읽어주는 입시. 선생님이 뭐 작년에 해본 친구들도 있으면 뭐 더 잘 알겠지만 자, 강의, 학습을 위한, 여러분들 학습 내용을 위한 수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강의도 물론 충실하게 이행하고 선생님이 제공을 하겠지만 자,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좀 전략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공부가 나한테 필요한 공부인가? 나한테 내 레벨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공부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학습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자, 거기보다 더 본질로 들어가면 입시 전체를 바라보는 눈,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지인데 이제 막 고3이 된 친구들, 이제 막 입시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는 친구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재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3 때 이 관점과 지금 되게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기 상황에 맞는 관점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그걸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선생님, 작년에도 쭉 시리즈로 볼륨 넘버 1에서부터 볼륨 넘버 40, 42인가 43까지 갔었어. 자, 올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런 입시에 대한 영상들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팩트에 기반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구축해드리는 이런 입시 영상들 배쌤이 읽어주는 입시의 볼륨 넘버 1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 3주, 아니 한 1, 2주 정도의 한낮씩은 꼭 업로딩이 되도록 선생님이 약속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데 있어서 꼭 도움되는 그런 말씀들 입시라는 게 워낙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발표되는 뉴스들도 너무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재해석 그냥 막연하게 그냥 60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짬뽕해놓은 그런 뉴스들에 현혹되지 말고요. 자기 계열에 맞는, 자기 레벨에 맞는 그런 재해석 의미들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관심 가지시면서 학습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고요. 자,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싶은 얘기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네? 뭐, 자기에 맞는 그런 학습 전략을 좀 짜자 이런 얘기 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개인별 상황에 따른 내 상황에 맞는 내가 고3인지, 재수인지, N수생인지 이런 상황에 맞는 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의치대 선생님, 저는요 저는 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 하면 지금 뭐 보잘것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몇 년이 걸려서라도 저는 의치대를 꼭 가야 되겠어요. 집안에서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는 의치대 가면 좋은데요. 연고대 가면 땡큐 뭐 이 정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할 거라고 선생님, 저는 중공경 가면 진짜 어우 대박 또는 여러분들 수능이 뭐 이렇게 되게 불균형한 거야 그래서 영어가 너무 힘들어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막 4등급, 5등급 근데 수학과학을 너무 잘해 자기 상황에 따른 그 개별적 포지션들은 그 포지션들은 너무 다르다고 그 포지션마다 전략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짜질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른 학습 전략들이 있으니까 꼭 그걸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입시를 바라보셔야 제대로 된 길이 나올 거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60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헤드라인에 소가 넘어가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 절대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얘기들에 소가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테니 이런 대원칙들을 세워주고 이런 어떤 러프한 얘기들을 좀 드릴 테니까 개별적 상황들은 각 개별적 질문들을 통해서 Q&A 게시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의 창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선생님이 만들어놨거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게시판도 그렇지만 선생님 페이지 들어와 보세요. 그럼 안내 다 돼 있어요. 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게시판 선생님이 네이버에 자료실도 만들어놨지. 그 자료실에 의해서 소통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한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 의거한, 카카오톡에 의거한 이런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도 여러분들에게 구축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여러분들 개별 상황에 맞는 그런 질의응답들은 24시간 제공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맞는 전략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러프한 선들만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외과야. 뭐 일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학과야. 그러면 내 눈높이에 의거해서 내 눈높이에 의거해서 나에게 맞는 전략들은 따로 있다고. 의외과도 러프하게 한 두 가지로 나눠볼까? 의외과도 러프하게 가천의대 정도면은 자,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보다 조금 높다. 어, 좀 높다. 11위, 12위 정도 되니까. 자, 여기 또는 순천향 뭐 이 정도. 이번 정시 점수만 보면은 사실 가천의대가 부산 경북보다 경북이 부산의 경북의보다 사실 높기는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러프하게 좀 나눠볼게요. 한 10, 얘가 14, 15위 정도 될 건데 자, 어, 여기까지의 의예랑 이 아래 의예 나는 무조건 의예입니다, 선생님. 이런 친구들에게서도 학습 전략은 따로따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시추에이션에 맞춰가지고 다른 전략들이 존재한다고. 왜? 예를 들어봐봐. 내가 내신이 대략적으로 한 2점대가 돼버려요. 1.7, 1.8, 2점까지가 1.7, 1.8이야. 그러면 버려야 되는 의대가 버려야 되는 의대가 어디니?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버리는 거지. 얘들아, 지금 입시 전략을 잘 짜야 돼. 자, 정시를 기본 베이스로 수능 공부 여러분들 뭐 놀 거니? 수능 당연히 할 거잖아. 수능 당연히 할 거지. 뭐 대략 20%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20%의 포션 그리고 나머지 포션에서도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시, 수능 공부는 필요하잖아. 정시 베이스로 가는데 이 아래쪽은요. 2점을 넘어가는 순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수시에서 학종이나 학교, 학생부 교과 이게 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오히려 그 친구들이 노려야 되는 의대는 어디인 거니? 이 위쪽. 이 위쪽. 왜? 여기는 학생부 교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에다가 이제 논술이 있는 거죠. 아예 달라. 그러니까 이 수준별, 자기 레벨에 맞는 전략들은 아예 달라져야 돼. 여기에서 내 눈높이가 더 높아. 내 눈높이가 더 높아. 아, 선생님 저는요. 메이저 아니면 뭘까요? 뭐, 서연성, 울카고, 빅식스. 서연성, 울카고, 빅식스. 여기 아니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뭐, 이 정도 아이들이라면 또 달라. 이거는, 얘기는. 또 다른 거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모의고사 등급에 따라서, 내신 등급에 따라서.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반학과라고 해가지고 여기 메이저 의대들 이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지. 자, 선생님이 정시 지원 라인선도 제가 시리즈 중에 찍어 올려드릴게요. 자, 정시 라인, 지원 라인선 이번 2019 정시 결과들이 지금 거의 다 추합이, 추산이, 이게 합계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조만간 정시 지원 라인선 대략 내가 어떤, 어떤 의대를 봐야 되는지 어떤, 어떤 레벨에서 정시가 지원 가능한지 그 척도를 가지고 수시 지원 라인선도 정해야 될 거 아니니 자, 그것도 내가 찍어줄게. 자, 이런 개별 전략들이 다르다. 일반학과 기준으로 해서도 되게 다른 얘기들이 존재하죠. 자, 대략적으로 논술을 보는 논술을 시행하는 학교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논술 보는 학교고 여기서부터 논술 안 보는 학교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반학과 기준으로 논술 보는 학교가 어디까지죠? 어디까지냐면은 자, 어디까지냐면은 어, 기술교육대 뭐 산업기술대 자, 논술 보는 학교 자, 논술 보는 학교의 그 마지노선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교가 대략 36개쯤 됩니다. 왜냐하면은 논술 보는 학교에다가 논술 보는 학교 32개 이과 기준으로 에다가 서울대, 고대, 포스텍, 카이스트 자, 이렇게 4개의 학교까지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교는 36개 학교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자, 뭐 마지막 뭐, 논술 보는 마지노선이 이 정도라면 세종, 경기 자, 뭐 서울여, 여대로 따지면 자, 논술 보는 라인이 이 정도라면은 자, 36개의 마지막이 이 정도라면은 이 아래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자,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한 마디도 없네요. 자, 명확하게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내 상황을 자, 선생님은 60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아니야. 자, 나름 프리미엄이란다. 자, 프리미엄 자, 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많아봤자 대략 한 15만 명 그것도 많다. 한 10만 명 여러분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캐스트가 뭔가 이렇게 좀 의미있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선택받은 자들인 거야. 자, 자 어, 선생님은 60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사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대상으로 하는 강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한 15만 명 위에서부터 자, 여기가 다야. 그 안에서도 사실 그것도 너무 러프해, 애들아. 자, 자, 자 그것도 너무 러프하고 여기도 그 개별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는데 뭐 선생님 저는 어 중건경 2시 라인 이 정도 라인이면 15위권입니다. 15위권 자, 건경 2시 라인 건동원까지 가면은 이제 건동원까지 가면은 20위권 라인 자, 20위권 라인인지 15위권 라인인지 요기에 따라서도 전략들은 완전히 달라지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요 아래쪽으로 간다. 논소 아예 필요가 없죠. 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자, 정식 이렇게 이제 필요한 정식 베이스로 깔고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야.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하죠. 오히려 여기 건경 2시 또는 더 올라가 뭐 영, 스카이까지만 볼 거예요. 저는 선생님 어? 그 위로 올라가 스카이까지만 저는 스카이 미트로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뭐 이거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략들은 달라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예 그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대학 가는 방법이 대략 몇 가지가 있죠. 여기라면은 여기라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대학 가는 방법이 자 뭐 특기자 그 다음 또 뭐 있겠니 특기자 또 마지막 자 정시 포션이 있겠죠. 대학 가는 방법이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면 그래 그래 이 위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노린다 이쪽을 노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버려야 될 거는 학생부 교과죠. 상위권 열다섯 개 학교만 보자. 상위권 열다섯 개 학교만 보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여러분들이 노리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얘는 되게 큰 포션일 수도 있어. 이게 의대도 그래. 의대를 전체를 대상으로 봐버리면은 논술의 포션은 대략 한 8%에서 9%쯤이에요. 근데 그딴 걸 왜 봐. 왜 거기에 휘둘려.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얘기에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한테 필요한 얘기들에 주목하라고. 자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건 되게 달라지는 얘기야. 만약에 이 위에만 보지 그러면 논술의 포션은 급상승합니다. 급상승합니다. 정시보다 훨씬 많아져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논술의 포션이 대략 한 24%쯤 돼. 정시보다 많아져. 이미. 근데 이 위까지까지 훨씬 많아진다고. 심지어 여러분들 학종에 구슬면접 전형들 있는 거 알죠. 수학과 구슬면접. 고대에도 일반 전형이 있고요. 서울대에도 일반 전형이 있지. 자 이 수학과 구슬로 결정되는 전형들까지 치면요. 자 대학별 고사 논술이라고 하지 말자. 대학별 고사의 포션은 훨씬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학교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위를 바라본다면은 학생부 교과는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학생부 교과가 뭐야. 내신의 의거에서 여기까지는 합격 여기서부터는 불합격 이런 전형이 학생부 교과라고 한다면 그런 전형은 상위권 15개 학교에서는 한양대가 유일해. 그래. 무늬만 형 명목상의 학생부 교과들이 중대, 이대 뭐 다 있어요. 고대 다 있어. 근데 걔네들 실상은 사실상은 학생부 종합인 거? 아니. 자 여러분들 주변에 형, 언니, 오빠들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실제로 0. 1.08이 붙고 1.06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한양대 155명은 유일하게 걔네들은 진짜로 학생부 교과 맞아. 자 한양대 155명은 자 여기까지는 합격 여기서부터 불합격 이런 학생부 교과가 맞아. 걔네들만 자 상위권 15개 학교만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없다고 보는 게 맞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1.0몇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따로 질문을 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하자고. 자 그 친구들이 아니라면 1.0몇이 아니라면 이 위를 바라보는데 1.0몇이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 그 다음에 특기자 특기자 자 그래 이것도 버리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여기에 있는 특기자랑 또 다르다고 여기서 이 특기자랑 또 다르다고 그냥 60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신문에 있는 그 헤드라인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거기서 특기자 전형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얘기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기 있는 특기자랑 아예 달라 여기 상위권 10개 15개 교회의 특기자는 그냥 영재고 과거 전형이야. 맞아요. 그 극단적 케이스들이 있어. 뭐 걔 중에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 나중에 일반 군대도 선생님이 특기자를 권유해주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 극단적 케이스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 케이스야.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내가 해주는 얘기인데 뭐 주변에 뭐 그런 극단적 케이스 한두 개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 모의고사 점수들이 생각만큼 오르지가 않네. 6평이 지났어.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돼. 근데 생각만큼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진 않아. 근데 내신이 대략 한 1.8쯤 돼. 나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내신에서의 눈높이는 연구소성안 일터인데 일터인데 그 1.8 정도면은 그 내신으로 연구소성안의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게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내신이면 1.8 정도면은 특기자의 1단계는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신은 되거든. 근데 이 친구의 이 친구의 꿈이 명백하게 비인기학과야.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냥 점수만 얘기하는 거다. 절대 가치적인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혹시라도 비인기학과 이런 데 상처받으면 안 돼. 얘들아. 예를 들어 요즘 공대에서 거의 제일 밑에 점수가 제일 낮은 학과라고 한다면 건축 이런 사회 환경 이런 쪽이죠. 자연과학대라면 지구 천문 이쪽이기도 하고요. 생활과학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수만 얘기하는 거에 절대 상처받으면 안 돼. 얘들아.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인기학과 일수록 얘들아. 영재고 과거 애들이 안 써. 현실을 직시해. 예를 들어서 연대건축 연대건축이다. 선생님 작년 실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연고서성안을 다 논술로 썼어요. 연고서성안을 다 논술로 썼었어. 자 어 고대는 일반전형이구나. 고대는 일반전형 그게 이제 구슬전형이었지. 다 썼어. 거기에다가 한 장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너 특기자로 연대 이 친구의 꿈은 명백하게 건축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너 특기자로 연대 한번 질러보는 거 어떠니? 이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일 거야. 선생님 저는요 특기가 없는걸요? 자 이 정도 반응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얘들아 현실을 직시하라고 과거 영재고에서 연대특기자 건축을 안 와요. 어 그 친구여 연대특기자로 돼가지고 갔어. 수학과 구슬면접 잘 봐가지고 갔어. 그래 이런게 극단적 사례라고 이런게 극단적 사례라고 선생님이 이런 실사례를 들어주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6평 이후에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 지금 입시를 대비해가지고 2019 입시를 대비해서 시작을 하는 이 시기에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게 일반고 친구들이라면 일단은 생각 안 하고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남는 전형이 뭐냐 자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선생님 저는요 내신이 4등급 5등급인데 무슨 학생부 종합입니까 그러지 마라 얘들아 어 그렇게 극단적 스탠스 갖지 마라 육학종 윤논술 육논술 정시 올인 논술 올인 이런 유치한 전략들 그런 극단적 스탠스의 끝이 좋은 걸 선생님은 보지를 못했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사실 인생의 일부분이 입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한쪽에 너무 올인하는 전략들은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입시가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밸런스들은 맞춰서 잘 가는 것 같아. 결국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핵심 키포인트는 밸런스다. 밸런스. 엉덩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밸런스 잘 맞춰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이 아무리 선생님 저 4등급 5등급인데 내신이요. 근데 무슨 학생부 종합이에요. 작년에 고대 일반전형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 얘기 안 나올걸? 작년에 고대 일반전형 재수생이 절반 현역이 절반 붙었는데 거기 4등급 5등급짜리 수두룩 백갈이 다 들어갔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선생님 또 1시간은 걸려요. 작년에 찍은 입시 배쌤이 읽어주는 입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작년 영상 찾아보셔도 좋고요. 자 학생부 종합 그래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 내신 등급에 맞는 모의고사 등급에 맞는 수능 수능의 어떤 그 예측 결과에 맞는 거기에 맞는 학생부 종합 추천해드릴게 여러분들 밸런스 잊지 말고 자 3개 가져가세요. 선생님 제가 정시하기도 맛빠져 죽겠는데 이거 3개 다 알았던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3개 다 알았어요. 자 뭐 니들이 학생부 종합 공부할 거니? 뭐 아니잖아. 학생부 종합 뭐 지금 공부할 것도 아니고 자 여름 시기에 8월 9월 이 시기에 자 7월 8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에 대비해가지고 자 자소서 정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로서 반추하는 계기로서 자소서 정도 쓰는 거는 뭐 그거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루 정도 종합 시간 들여서 지금 상반기에 공부할 거 없잖아 그러면 정시 베이스로 가져가세요. 정시 베이스로 가져가시고 자 아무리 내신이 안 좋아도 1대 5 아니면 2대 4 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논술 공부 하세요. 논술 공부 자기의 일주일 스케줄을 짜 일주일 스케줄 짜면서 아 논술을 대략 한 2시간 3시간 아 수업을 요정도 듣고 내가 한 자습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런 포션들을 여러분들이 짜세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상황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논술 공부에 포션을 자라고 정시 기반을 까는 스케줄 거기에 어느 정도를 여러분들이 논술에 투여할 건지 그건 자기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4, 5시간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수업 빼고 한 4, 5시간이 되는 수업 합쳐서 4, 5시간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있을 텐데 자기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전략들 꼭 좀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 이 계층에 따른 전략들 자기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잘 모르겠다. 질문해라. 얘들아 아까 그 소통의 창구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얘기들 제가 꾸준하게 드릴 테니까 자기의 맞는 상황들이 내한테 맞는 전략이 나한테 맞는 전략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시작하는 그런 2019 입시 선생님이 배 선생님이 그 옆에서 항상 지켜드릴 것임을 약속하면서 자 우리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